너희 둘이 이렇게 쓰면 되는데 청포비 나오나요, 이번에? 이거 너무 좀 핵무기 같은 거여서 좀 아껴두려고 했었는데 한 번에 우승할 수도 있는데 청모랑 하면 사실 누구랑 붙어도 다 이길 자신이 케미가 좋아 청모랑 슈퍼비랑 구를 것 같아요 원 타이틀 약간 이런 느낌 오디형은 이제 이 정도 딱 주목받으셨으면 우리가 일단 꺾어드려야 돼 오디형이 너무 치고 올라오는 래퍼여서 근데 솔직히 우리한테는 안 되지 오디형은 스윙스 형이랑 하지 않을까? 백퍼 사자후 한 번 하실 거 같고 작년에 나 행주 걔가 우승하게 된 건 내가 들어와서 있어, 인마 딱 여덟 마디 했어 찢어놨어, 아주 그냥 스윙스 형은 일단 안 찢는 날이 없는 거 같고요 특별히 작년의 느낌 위에 열심히 살 찌워서 8키로 늘릴 거야 죽었어 스윙스 형이랑 하면 어느 정도 무대에서 에너지도 엄청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거 같고 좀 더 카리스마 있는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거 같아서 재밌을 거 같습니다 왔어요 안녕하세요 왔어? 왔습니다 오케이 얘들아 먹자 터키앤엠 샌드위치 치킨 샌드위치 다음에 시저소스 주세요 예스 맛있겠다 나이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맛있다 맛있어? 응 그룹 대왕전 때 저랑 수법이요 두 대결 다 붙었어요 아 맞다 오디가 그냥 너무 맛있었어요 웬 오프닝이었어 완전 우리 넌 더 있어 본 적 없네 내가 꿈에는 링꼬치 가끔 난 너네 배꼽 시계가 부러워 그건 알람 기능 되잖아 굿 대 너가 더 잘했어 슈퍼비가 우승 후보라고 해도 오디를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자신 있습니다 슈퍼비가 제일 궁금합니다 나도 또 이상한 거 할지 슈퍼비가 제일 이상한 걸 할 거 같아 다른 거 음악 스타일 같은 거를 어떤 걸 할지 좀 궁금해요 럭비고 같은 사람이라 잘 되고 있지? 계획대로 되고 있어 계획대로 되고 있어 계획대로 창모네 집에 가서 진짜 엄청 취한 상태로 진짜 엄청 취한 상태로 노래를 지금 한 번 만들어보자 사랑 노래를 한 번 만들어볼까 그때 진짜 마법이었어 어 진짜 마법이었어 너가 취해서 소파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기 있는데 이래가지고 어 좋은데? 좋은데 해가지고 이게 딱 나온 거예요 딱 직속으로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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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